사스날이라는 말 쓰면 약간 좀 놀리는 미미 같은 거 있잖아.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냐. 최근에 이제 아스날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자카를 올려서 썼어요. 그 눈치를 어떻게 채었어요? 경기를 보다 보니까. 아 그 이게 네. 벵거 감독이 있을 때 우리가 방송을 하거나 뭘 할 때 사스날이라는 말 쓰면 그렇죠. 약간 좀 놀리는 미미 같은 거 있잖아. 그렇죠. 1위를 하다가 2위를 하다가 3위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4위가 된다. 귀신처럼 4위로 돌아간다. 정말 귀신처럼 매번 4위를 했죠. 정말 4위 아스날의 4위는 과학이다.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2016년에 2위를 여름에 차지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때가 오히려 그리워. 특히 이제 군어분들이 4위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는 5위 6위 5위 8위 8위 이렇게 했잖아요. 감독도 교체되기도 하고 선수들도 막 페페 데려왔는데 아이씨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번 시즌 저 뒤에 해놨는데 와 이거 4위까지 갔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 와포드전을 승리로 가져가면서 아스날이 4위까지 올라가버렸죠. 시즌 초반에는 사실 20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아까 벵거 시절까지도 돌아가서 복귀해봤지만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올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막 난리 났었잖아요. 3라운드까지 3연패 응 그래가지고 막 영국 현지에서 그 어떤 팬이 막 그 자기 차 안에서 막 욕하고 막 그 영상도 유명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도 야 아무리 우리가 서로 싸우더라도 팬들끼리 팬심 같고 아스날은 뭐라고 하지 말자. 이거는 학폭이다. 지켜주자. 어 지금 아스날 얘기하는 거 너무한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야 아스날은 이제 뭐라고 하지 말자. 이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올라올라 올라가서 챔피언스리가 할 수 있는 4위 그렇죠. 사스날로 일단 복귀했습니다. 사스날 네. 근데 이제 이 최근에 이 성적을 보면 성적 자체가 아주 좋아요. 음 최근 10경기에서 8승 1무 1패 와 리그에서만 최근만 놓고 보면 가장 좋겠는데 1패가 맨시티와의 경기입니다. 아 그 경기 네. 맨시티를 제외하면 그래도 패배가 없다. 아주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4위도 4위지만 네. 아니 3위까지도 가는 거 안겠어. 일단 첼시와 승점이 5점 차이 나는데 한 경기를 덜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경기만 그래도 승리하면 2점 차까지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성적이 됐고 마침 또 어제 맨유가 패배하면서 한 경기 세 경기를 아스날이 덜 했는데 그렇죠. 승점이 1점 많습니다.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많이 벌어졌고 토트넘과도 경기 수는 똑같은데 6점 차이로 좀 앞서 있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이 정도면 이제 뭐 4위권은 어느 정도 굳혀지는 거고 5위 6위가 유로파리그권 싸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스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니 아스날이 어떻게 이렇게 과거에 벵거 감독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야 아스날 얘기하는 건 학폭이야. 야 얘기할 정도라는 게 있지 너 말놈심이야 라고 했었는데 그 아스날이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냐 이거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부터 그리고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부임한 이후부터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왼쪽 공격이죠. 왼쪽 공격. 티어니를 활용한 그 왼쪽 공격. 맞아요. 아주 빛이 났고 그리고 그 와중에 같이 호흡을 맞췄던 선수가 스미스로우였죠. 스미스로우 스미스로우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오면서 스미스로우가 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외데고르랑 함께 중원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면 이때 티어니가 좀 빠르게 올라와서 왼쪽 측면 공격을 지원하는 이러한 플레이가 이 아스날의 가장 특징적인 공격 패턴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 시즌 아스날의 공격 방향이 네. 지난 시즌입니다. 확실히 이제 왼쪽이 가장 공격 방향이 많죠. 거의 한 40%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비대칭을 쓴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왼쪽이 올라가면서 경기를 편리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도 영입할 때 토미아스를 영입한 것이 그렇죠. 토미아스가 오른쪽 풀백이지만 중앙 수비수도 겸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스리백처럼 만들면서 그렇죠. 티어니를 좀 확실하게 올려주겠다. 네. 이런 이제 전략이었는데 이번 시즌 들어와서 네. 시간이 좀 갈수록 사실 많은 팀들이 그 패턴을 읽었어요. 아 그렇죠. 알죠. 그러면서 이 많은 팀들에게 읽히면서 나왔던 문제가 스미스로우가 조금씩 이제 부진하기 시작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아무래도 왼쪽 공격이 잘 안 풀리니까 스미스로우가 조금씩 부진하기 시작하고 여기다가 부상까지 겹치면서 스미스로우가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이후로는 주전으로 나오질 못해요. 지금까지 아예. 그래서 약간 저렇게 표시한 건가요? 뒤티이래. 그때부터 이제 아스날이 조금 이 시즌 3연패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 상승세를 탔었는데 이 스미스로우가 조금 부진하니까 또 좀 불안해졌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외데고루가 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잖아요. 근데 외데고루도 단점이 또 있어요. 외데고루가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뛰는 선수는 또 아닙니다. 오른쪽 하프스페이스에서 가장 가장 빛이 나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외데고루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세우면 왼쪽 공격이 또 스미스로우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르스타 감독이 다시 좀 경기력도 좀 안 좋아지고 이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중간에 위기가 한번 왔다. 그렇죠. 외데고루의 플레이의 특징 그리고 스미스로우의 어떤 약간 부진이나 이런 게 겹치면서 근데 그때 이제 아르스타 감독이 살짝 변화를 줬습니다. 어떤 변화를 줬죠? 자카를 스미스로우가 어차피 못 나오니까 스미스로우 대신에는 대신에는 마르티넬리가 나오고 대신에 자카를 올려쓰기 시작했어요. 자카! 그 저 카드 많이 받는 자카 그렇죠. 자카가 원래는 후방에 있으면서 티어니가 올라갈 때 티어니에게 패스 뿌려주는 지원해주는 역할이었다면 그렇죠. 최근에 이제 아스날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자카를 올려서 썼어요. 그 눈치를 어떻게 챘어요? 경기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 자카를 올려쓰고 그러니까 스미스로우의 역할을 자카가 대신하면서 자카 외데고루 이렇게 이렇게 좌우 하프스페이스에서 플레이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데고루의 플레이가 다시 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외데고루에게 다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카를 올려가지고 또 자기가 쓸 수 있는 서로가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외데고루가 잘할 수 있는 위치에서 플레이하다 보니까 사실 자카가 올라갔을 때 공격적인 파괴력이 강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스날의 공격 패턴 흐름을 보면 조금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스날의 왼쪽인데 그렇죠. 지난 시즌도 보더라도 확연히 왼쪽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어제 경기가 이런 공격 패턴이었죠. 오른쪽이 50%나 됩니다. 이야 이거는 완전히 상반된 데이터네. 아예 그냥 오른쪽 외데고루를 활용한 공격을 하겠다. 아 저기 외데고루를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사카가 너무 잘하죠. 그렇죠. 사카가 최근에 아스날이 10경기에서 8승 1무 1패잖아요. 그 10경기 동안 사카가 6골과 3개의 도움입니다. 와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네. 최근에 자카를 올려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외데고루가 오른쪽에서 확실히 다시 플레이하기 시작하면서 사카가 훨씬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이 공격이 중심이 되는 방향 자체가 오른쪽으로 확실히 옮겨갔어요. 사카도 처음에 커리어 출발할 때 왼쪽에서 많이 뛰었었는데 그렇죠. 수비 조금 내려가기도 하고 윙도 뛰고 그랬었는데 사실 오른쪽 고민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경기만 봐도 사카랑 외데고루가 볼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와포드의 왼쪽 측면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었죠. 우리가 축구에서 보면 식료 쪽 중앙 쪽이 와가지고 삼각대형을 계속 만들면서 패스를 주고받거나 뿌리거나 이런 걸 하는데 둘이 컴비네이션이 상당히 좋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아다리가 잘 맞아떨어진 게 아다리가 뭡니까? 고품격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게 왼쪽에 스미스로우가 나왔으면 조금 중앙으로 좁혀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미스로우가 못 나오니까 마르티넬리가 반대편에 있었다는 거. 마르티넬리는 좀 벌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스피드가 또 빠르고 침투하는 데 자신이 있는 선수니까 오른쪽에서 공격이 진행되면서 상대의 수비가 한쪽으로 쏠릴 때 이때 마르티넬리에게 공간이 또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쭉 외데고로하고 사카가 오른쪽으로 쭉 끌고 들어왔을 때 그러면 수비도 거기 막 하려고 그걸로 이제 가죠. 붙어버리죠. 그러면 반대편이 비었을 때 열려가지고 마르티넬리 쪽에서 공간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외데고로의 플레이 그리고 자카에 좀 올라와서 도와주는 플레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카의 또 좋은 폼 그리고 측면에 있는 마르티넬리의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공간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지면서 아스날이 타이밍이 다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 상승세는 아르테타 감독이 이번 시즌 경기 운영을 하면서 전수를 잘 성장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걸 잘 플랜을 대체하면서 그렇죠.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시즌 초반에는 아르테타 감독이 오바메양 쓰면서 사실은 이 유자 빌드업이 된다. 그렇죠. 라는 게 가장 문제였잖아요. 가운데로 볼이 안 가고 계속 그냥 뒤하고 사이드로만 볼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게 이제 또 안 되니까 결국에는 오바메양 대신 라카제트를 주전으로 기용하는 결단을 내렸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미스로우가 조금씩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렇다면 자카를 좀 올려서 오른쪽 공격을 오히려 조금 더 강화하자. 아 이런 이제 또 선택을 내리면서 이 아르테타 감독의 선택 선택이 다 성공으로 좀 이어지면서 지금 이 아스날이 4위권 싸움에 아주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르테타 감독의 어떤 능력이 지금까지 온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지금 그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사실 아스날이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니지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오바메양은 떠났고 라카제트는 좀 약하다는 게 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블라우비치를 원래 이제 영입하고 싶어 했었고 겨울에 그게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결과를 계속 끌어내고 있는 건 아르테타의 전술적인 대응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마르티나 대신 이제 최전방 공격수에 이 라카제트의 결정력이 사실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최근에도 사실 어제 경기에서도 날리는 상태들이 좀 있어서 이 라카제트의 결정력이 안 좋지만 오히려 라카제트의 그 이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잘하는 그 연계 플레이 능력을 살려서 마르티넬리나 사카나 또 에데구루나 이런 선수들의 플레이를 살려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또 아르테타 감독이 잘 지금 팀을 이끌고 있다. 그런 결로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같이 있었던 과르도라 감독이 어떤 뭐 구본이 없을 경우는 다른 전술적 대안으로 그렇죠. 메우고 메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좀 닮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토미아스가 또 없으니까 소아레즈를 그냥 이 쓰리 백으로 만들지 않고 정상적인 풀백처럼 활용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또 밸런스를 다시 잡아줬고 그러면서 이제 티어니가 티어니의 공격력은 이 시즌 초반보다 그리고 지난 시즌보다는 빛이 바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스날이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이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적인 변화들이 잘 좀 맞아떨어지고 이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들이 아르테타 감독이 아주 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테타 감독 처음에 이렇게 막 감독으로 나오려고 할 때 포체티노 감독도 얘기했고 과르돌로 감독도 얘기했는데 정말 영리한 사람이다. 정말 좋은 감독이 될 거다. 내가 정말 데려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다 했었잖아. 있네. 이게 쭉 시간을 주고 하니까 보여주긴 합니다. 사실 지금도 아스날이 선수였던 구성만 놓고 봤을 때는 경제하는 팀들에 비해서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아직 보강해야 될 포지션도 많죠. 체제만 공격수라던가 아니면 정말 스미스로우나 토미아스 한 명씩 빠졌다고 바로 포지션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아스날은 아직 챔피언스 리그 권 경쟁을 할 때 1, 2, 3위 안에 들어가기에는 좀 벅찬 스쿼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아스날을 잘 이끌고 있는 건 아르타타 감독의 힘이 크다.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궁금해요. 궁금한 사람이야. 아르타타는 좀 궁금해 나는. 만약에 아스날이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간다면 훨씬 더 지원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게 얼마 많이 가는 거야. 가면 사하스날로 정말 끝낼 수 있다면 삼스날이나 사하스날로 그러면 이제 자카 위치도 좀 보강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최점만 공격수 자리도 좀 보강을 할 것 같고 하면서 또 챔피언스 리그를 간다는 얘기는 벌어들일 예측 가능한 수입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선투자를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일정을 보면 일정 일정 사실 아스날이 지금 4위 싸움 딱 승점만 보면 굉장히 유리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아스날이 밀려있는 경기들이 좀 있죠. 첼시하고 토트넘 경기가 첼시와 토트넘 경기가 밀려있고 그리고 리버풀과의 경기도 아마 밀려있을 거예요. 리버풀도 있네요. 리버풀 경기도 밀려있고 맨유 있고 맨유와 나중에 또 만나고요. 챔피언스 경쟁을 하는 팀들 중에서는 토트넘 첼시 맨유 그리고 리버풀까지 웨스트엠도 있네. 웨스트엠도 있고 그래서 강팀들을 아직 남은 이 자녀 일정 동안 많이 만납니다. 좀 넘긴 해야 되겠구나. 아직은 뭔가 확연히 얘기할 수는 없겠구나. 그렇죠. 특히 이제 토트넘과의 경기가 아주 또 중요하죠. 그렇죠. 그거는 뭐 사실 순위 다툼도 그러지만 북런던 더비라고 하는 그 자체로도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 토트넘과 지금 아스날이 아스날이 지금 승점이 6점 더 많지만 경기수도 같고 하지만 토트넘도 지금 경기가 밀려있고 아스날도 경기가 밀려있는데 아스날에 밀려있는 경기들이 토트넘에 밀려있는 경기들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죠. 첼시 리버풀 토트넘 이렇게 밀려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토트넘과의 맞대결에서 무조건 좀 승리를 가져가 놔야 그래야 이제 챔피언스리그 가능성이 생긴다. 자, 피 묻히기 갑시다. 네. 그래서 갑니까? 못 갑니까? 저는 아스날 갈 것 같습니다. 어디를? 챔피언스리그. 사스날로 보고 복귀한다. 사스날. 어제 이제 맨유가 좀 매가리 없이 패배하면서 매가리 없이 그치. 매가리 없이 조금 이제 챔피언스리그는 결정타를 맞지 않았나. 좀 멀어지는데. 어제로 반면에 이제 아스날을 계속 꾸준히 잘해주고 요거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자, 페노님이 우리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님이 아스날은 갈 것 같다. 맨유는 매가리 없이 어제 깨진 게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토트롬 한 번 못 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경쟁할 것 같은데. 일단 아스날이 조금 더 지금 높아 보인다. 확률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네.